이 집사 이 집사 이 집사 왜요? 아니 여기 덩어리가 떡이 하나가 있네 인절미가 안보이는데요? 일단 끝나고 얘기합시다 아니 지금 이 집사 지금 여기 떡 달랑달랑하는거 안보이세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이거 다 영양분 가야되는건데 죄송합니다 아이 자를수도 없고 진짜 잘합시다 예 엄마 조용히 할게 아이고 잠이도 장난이요 아이 오빠 밥 먹을때 진짜 다 먹게 나 사랑해 어? 트름한거 아니야? 안했어 푹 안했다고 어? 장난친다 아 그래서 다 먹었네 응 아우 아빠가 장난치는 바람에 죽하네 잘라버렸어 자기야 밥 먹을때 봐봐 은준이 다 먹었어 은준이 다 먹었네 은준이 다 먹었네 응 어 이거봐 한그릇 더 갖고 오니라 한그릇 더 한 뚝배기 할란다 좀 사야돼 다가 잠될거 같네 아우 좋다 다행 죽어 으 읏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